우리 근데 그래도 꽤 많이 갔다. 야 근데 거기다 몰려있네. 고만 고만 하다 고만 고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좀 진출을 해야 돼요.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어디 있어? 야 브라질 한번 가자. 야 쌈바이나라 브라질. 나는 아프리카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아프리카? 남아공도 가보고 싶고. 난 무서워. 나는 몽골. 아 몽골 가고 싶다. 추운데? 더워 죽으니까 형은? 어. 우선 배고프니까 뭐 시켜 먹자. 그래 그래. 나 한 끼 더 못 먹었어. 여행 가면 쉴 틈 없이 또 게임만 하니까 든든하게 먹고 출발해. 아 여기서 먹고 가는 게. 먹고 가시죠. 야야 왔나 보다. 벌써? 뭐야? 아 여기 알지 나 여기서만 시켜 먹잖아. 먹방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거야. 와 이거 묵은지 진짜. 묵은지 묵은지 묵은지. 이 로제 찜닭 SNS에서 많이 봤어. 자 시내 찜닭. 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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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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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묵은지 진짜 맛있다. 아니 나는 맛도 그렇지만 특히 양이 많아서 너무 좋아. 음. 이거는 시내기 찜닭 밥이랑 완전 잘 어울려. 네. 사이드 메뉴가 여러 개 있어서 애들도 좋겠다. 돈까스도 있어. 납작만두 맛있겠다 납작만두. 음. 어떻게 시내기 찜닭을 만들 생각했지? 나 시내기가 나한테 딱 맛있어. 난 로제가 제일 맛있는데. 난 묵은지. 난 묵은지 찜찜. 학교 대신에 도시작 반찬으로 딱 하고 싶다. 야 소주 안주로도 대박이겠다. 음. 어디 가? 이볼래? 멀리 다양한 나라를 가면 좋은데 스케줄이 좀 그러니까. 많은 문화가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날 없나요? 난 진짜로 가보고 싶었는데 말레이자 가보고 싶었어. 나도 말레이자 안 가봤어. 나도 말레이자 안 가봤어. 지금 추우니까. 응? 따뜻한 곳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 추울 때는 따뜻한 대로. 응. 더울 때는 시원한 대로. 말레이자 좋네. 근데 내가 이번에. 아니 스케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 뭐? 왜? 방송이야? 응. 채널A 거. 좋겠다. 부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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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고정 방송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되네. 일단 네가 5독 먹고 시작해야 되네. 왜 5독을 먹어? 2독이지 2독. 대휘 형이 1독 한 번 했잖아. 왜 2독을 먹어? 계속 올라가는 거야. 2독이야. 1독으로 하니까 1독 하나 먹고 돈 더 벌고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2독은 너무 많고. 저번처럼 1.5독. 아유. 그거 때문에 헷갈리더라고. 아니 아니야. 그거 때문에 헷갈리더라고. 그러면 1독에. 네가. 1독도 받는 것도. 네가 면세점에서 뭐 좀 사줘 우리. 그래. 1독에. 그래. 알았어. 면세점에서. 어?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줘. 형 둘 수 없어 뭐. 1독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날 숙박. 숙소. 어? 첫 번째 날 숙소 1독. 1독에. 첫 번째 날 숙소에. 면세점이야. 왜 이렇게 많아. 출연료 거의 다 쓰겠네. 누군 뭐 뭐 장터 행사 없는 줄 알아? 나도 뭐. 나도 광고 찍는데. 이거 하는 거야. 숙소는 그럼. 첫 날 숙소는 세윤이가 하는 거야. 오케이. 야 이거 뭐 이런 사람 이거요. 우와. 진짜로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여? 우와 씨. 우와. 영어가 있어? 빨레이 폴. 영어가 어디 있어? 빨레이 폴. 영어도 안 보여? 이야 세월의 무상하고는 아주 아칩니다. 더 늙기 전에 우리 여행 많이 다해 지금. 빨레이 S다. 빨레이 C야다. 우와 형 근데 여기 인도, 중국, 그리스, 포르투갈. 다양한 문화가 다 있대. 딱 봤는데 모든 전 세계 음식을 거의 맛볼 수 있대. 맛있겠다 맛있겠어. 좋다 좋다. 아 잘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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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게 먹었으면. 이제 슬슬 뽑아야죠. 최종 벌칙자. 뭐가 있는 거지? 말레이시아가? 백태 벗기기. 우리가 괜찮은데 시청자들이 좋아해. 당하는 사람은 좋지. 백태 벗겨주니까. 말레이시아 국기 색깔로 염색. 오. 빨강색, 파란색, 하얀색. 어때? 말레이시아 국기 색깔로. 근데 축구 응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는 사람 많아. 그러긴 하지. 푸얼라룸프 관광지 추천해. 여기 불쌍 있는데 온몸 황금 색깔로 칠하고. 시내에서 슬립 베커니스. 온몸으로 금색을 칠하기 괜찮다. 아 그러면 스프레이는 비행기 못 타니까. 이거 바디패드 칠하는 거 있어. 물감? 물감으로. 다 해가지고. 양철인간이 너무 어둡해가지고. 아 이 새끼들아. 말레이시아 바나나. 숙소를 하나는 내가 하고. 숙소 하나 더 뽑아야죠. 그래. 뭘로 왔다. 내가 뭐 본 거 재밌는 거 있어. 이걸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마로 이렇게 잡아야 돼. 잡는 사람은 이제 총 가지. 아플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아픈 거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 둘 셋 하고 내리면 돼? 오케이. 안 내면 녹박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 오.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 연습 있어? 연습 없지. 연습 없어. 그럼 내가 하나 둘 셋 하고 놀게.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내가 이게. 손에 살짝 죽는다. 아 그럼 다시 해야 돼 이거. 붙었어. 아닌데 운이 나쁜 거야. 그래서 1분이 안 좋은 거야. 아 그래서 안 좋구나. 응. 형이 두 번째야? 응. 내가 두 번째지? 응. 안 돼 이거 쏘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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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쏘아 쏘아. 뒷짐 뒷짐. 뒷짐 뒷짐 뒷짐. 뒷짐. 하나 둘 셋. 둘 셋.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이 너 그런 게 없어. 너 1독이야. 왜 왜? 너 1독 추가해. 너 안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둘 다 떨어뜨렸어. 너 1독이야. 아니 너 말은 많아. 나도 아까 손에 붙어서 굵게 떨어지잖아. 나 했어.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쉽지가 않네. 어 안 돼 연습하기 없어 안 돼. 연습 없어. 계속 하고 있어도 되잖아. 계속 하고 있긴 해. 그래 그래 그래. 간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안 되네. 아이씨. 좀 이따 떨어뜨렸지? 어. 어 맞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니야 물 다시 해. 아니 물 다시 해. 아니 안 떨어뜨렸다고 세세. 아니야 네가. 세세 안 떨어뜨렸다고. 형이 계속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헷갈렸어. 그래?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설마.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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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나 나 또. 또 게임왕. 게임왕 홍인규. 나 딱 종 종에서 떨어뜨려줘. 하나 둘 셋. 아. 먼저 하면 안 되지. 학원 있어요 학원 리듬. 리듬 찾아드립니다. 자 2.8이 가세요 2.8. 2.8. 2.8. 하나 둘 셋. 우와. 2.8. 그린 스피드 2.8. 우와. 그렇지 2.8이었어 2.8.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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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나머지. 그냥 하라 그래. 하나 둘 셋. 자 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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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승. 되긴 됐는데 대휘 오빠가 1등으로 시작을 했어.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지금 또 해야지 내가 됐으니까. 아니지. 형은 남들보다 한 벌 더 했는데 검수 성공한 거잖아. 그럼 나 왜 스킨 거야 또. 나 왜 머리 또 박대한 거야. 잘하네. 형. 숙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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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말해주셔야 해서 봅시다. 오케이.